기획 특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치킨게임으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류허 부총리와 문우신 재무장관이 만나서 무역 관련 협상을 좀 펼쳐야 하는데 주말 사이에 갑자기 취소가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비낸 수위도 최근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제 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한 건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나오고 있어서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좋은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걱정되는 이슈가 계속 들려와서요.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미국 중간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반 정도 남았나요? 11월 6일이니까요. 양국과가 서로 조금씩 양보를 그 전에 하겠습니까? 시나리오 어떻게 쓰고 계세요?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대미 무역 제재와 관련해서 대미 항전전쟁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백기를 들고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만약 백기를 들고 나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대파의 공격에 의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위상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 공산당의 위치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장기전 그리고 소모전 형태로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이 백기를 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중국 탈중국화가 일어난다든지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질 경우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부실 채권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기업들의 부실 문제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확률상으로 상당히 적어보입니다. 다만 가장 높은 확률은 현재 무역 전쟁이 현재 수준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출구 전략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을 통해서 지적 대상권 보호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시장 개방과 같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내년부터는 서서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빨리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국을 보면 미국은 끝까지 밀어붙인다 이거고 중국은 버틸 때까지 끝까지 버틴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환율입니다. 과거에도 중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위안화, 절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카드 또 꺼내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국제협상에 취약하고요. 고지비스의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재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실탄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든지 반미운동을 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통이라든지 세무조사를 강화시키는 방안도 쓰고 있고요. 앞으로는 미국에 가는 유학생이 매년 3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규제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년 300만 명이 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있는데요. 이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로데어 드라이브라든지 라스베가스 같은 고급 쇼핑가를 들리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제 1조 1,800억 달러에 대해서 매수를 좀 줄이는 방안을 강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 국제 시장의 규모가 15조 7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 1조 1,800억 달러 정도를 일시적으로 매각을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바는 위애나를 관세 인상만큼 절하시키는 방법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10월달 미 재무부가 의회 환율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빼도 박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10월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가능성 말씀하셨잖아요.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현재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이 지정하고 있는 환율 감지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을 포함해서 모두 6개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나라에는 아무래도 국제 시장에서 유엔화 같은 경우에도 위상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일대일로 사업이라든지 기업들의 해외 투자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2016년도부터 시행 중인 무역촉진법에서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해서 3% 이상 연간 달러 순매수가 GDP 대비해서 2.5% 이상인데 여기는 저촉되지는 않지만 중국은 1988년도에 제정된 포괄적 통상 경제법에 제촉이 됩니다. 대규모 경상 흑자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은 대미 수출이 10% 정도 감소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19.9%가 감소하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 미국과 중국 큰 고래 가운데 끼어서 새우등 터지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특히 우리는 중국 쪽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타격, 우려감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산업계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로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장기화되고 소모전 형태로 흐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IMF가 추진 바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량률은 0.5%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입 물가 상승 그리고 무역 축소로 인해서 미국의 성량률은 내년도에는 0.9%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내 공급망이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GDP는 0.5에서 최대 1%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리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비롯해서 섬유, 생활용품, 기계료 같은 경우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의 관전 포인트하고 그에 따른 전략 짧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해서 성량률 하락이 불가피한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공투자 확대라든지 금융 완화와 같은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 내수 자극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증시가 급락했던 것에 따른 반발 매수제가 유입될 수 있고요. 또 중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향후 중국과 관련된 사업 환경이 이번 기점을 기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관련주를 매도하시기보다는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는 하루 이틀에 끝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집중적으로 좀 다뤄봤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용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시장 공감퇴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쉬고 돌아온 우리 시장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 시장 상승 쪽으로 가닥을 여전히 잡고 있고요. 종목 가운데서도 대다수의 종목들이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 그 이후에 기대감을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이어지는 프로그램들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죠. 시장 공감퇴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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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